우리 찬원씨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? 찬원 오빠 네 안녕하세요 혜은양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연결됐습니다 대중세사람 이찬원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? 혜은이의 혜은이의 감수강 감수강 명곡이 나왔습니다 명곡 감수강이 감사합니다 감수강 원더풀 바람부른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고 나가씨도 많죠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찬소위팀 찬소백과 대단합니다 자 제주도로 갑시다 바람부른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바람부른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바람부른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바람부른 제주에는 돈도 많지요 감수강 감수강 날 어떠커넨 감수강 설루 사랑 보낸 시에 각오들러 혼자 없어 예 할 수 없는 겨울 오는 한라산에 눈이 덮여도 당신 하고 나 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오 감수강 감수강 날 어떡하니 감수강 설렘 사람 보낸 시에 각오들랑 혼자 없어 예 어쩌다가 나를 두고 떠난다 해도 못 잊어 그리우면 혼자서 떠난다 해도 혼자 더 없어 예 감수광 감수광 날 어떠거린 밤수광 설렘 사람 보낸 시에 각오들랑 혼자 없어 예 심해 100점 더 하실까요 97점 이상 나와야됩니다 점심 걸렸다 걸렸다 터졌습니다 당수광에서 터졌습니다 냉장고의 사나이, 냉장고의 사나이 이찬원 또 터졌습니다. 되는 사람은 된다? 여기서 상품까지 타면 더 대박이다. 아, 대박, 대박. 이찬원! 이찬원, 원플러스로 엄청 강하네. 어머니! 우리 찬원씨가 100점 맞았습니다, 100점! 워런! 어머니가 찬송 잘해주셔가지고. 아, 역시.